한국국토정보공사 의원님께서도 강경환 외교부 장관에게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공개적으로 하셨습니다. 일단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건지 또 왜 구성이 되어 있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미 워킹그룹은 2018년도 11월 달에 공식 출범한 실무협의체입니다. 한미 양국이 남북관계 진정과 대북 제재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구성된 것이죠. 양국이 아주 자주 긴밀하게 만나서 수시로 상황을 조율하고자 하는 이런 긍정적인 취지에서 당초 출발을 했거든요. 우리는 외교부 청와대 통일부 또 국방부 국정원까지 참여를 하고 미측에서는 국무부의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중심으로서 NSC 재무부 등이 참여하고 해서 폭롭게 이렇게 논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12차례가 있어서 공식 논의도 있었지만 공개되지 않는 비공개의까지 합치면 아마 수십 차례 논의가 계속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당 내에서 김여정 부부장도 얘기를 했고 또 여당 내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얘기만 들으면 취지로는 상당히 좋게 들리는데 이 취지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고 결국에는 장애물이 됐다라고 비판들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이 장애물이 됐는지 왜 비판을 하고 계신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 출범을 당초의 그 내용과 취지와 다르게 사실상 우리한테는 족쇄가 저는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워킹그룹이 사실상 미국의 결재를 받는 이런 구조로 지금 변해버렸거든요. 한국과 미국이 동맹이고 북한의 비약하에서 같은 입장인 건 맞지만 남북 사이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할 수는 없거든요. 특히 대북 경협이나 남북 협력 사업에 관해서는 한반도 평화의 직접적인 주체인 우리 대한민국과 또 유엔 제재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미국 사이의 시각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한미 간의 진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되 개별 사안에 관해서는 한국 나름대로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외교의 고유한 영역 섹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또 미국에 대한 협상력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미 워킹그룹의 전제로 한국에는 활동 공간이 매우 지금 축소되어 있고 위축되어 있어요. 연초에 대통령께서도 개별 관광을 통해서 남북 협력 구상을 하고 제재를 유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워킹그룹을 통해야 한다고 지적한 미국 대사 헤리스 씨의 언급이 대표적인 그런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태까지 개별 사안들이라든지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던 곳에 어떤 식으로 장애가 됐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대표적으로요. 인도적 차원에 지원할 수 있는 신종플루 공급이랄지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2018년도 9월달 격인가요? 그 평양에서 보건의료분야의 협력 강화에 합의한 이후에 한 서너 달 뒤에 아마 보건의료분과회의를 통해서 감염병의 상호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연말정 12월경에 또 후속 조치로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치료제 지원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타미플루 지원에 대해서까지 미국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셨습니다. 미치기 뒤늦게 타미플루는 괜찮은데 타미플루 운반용 트럭이 제재에 도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지원에 대한 제동을 걸기로 했고 이게 갑자기 또 연기되지 않겠습니까? 연기가 되면서 결국 상호 간의 조율이 늦어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이 결정적으로 수령을 거부하게까지 된 상황입니다. 또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 공단 방문도 또 나북한 철도 연결 사업도 한미 워킹그룹에서 번번이 무산도가 지연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대표적인 사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재랑은 상관이 없이요? 유엔 안보리 제재라든지 유엔 안보리 제재 틀 내에서 현명을 하는 것이죠. 특히 인도적 차원의 이런 약이랄지 복원이랄지 타미플루랄지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문제 삼은 게 아니고 트럭을 운반하는 트럭을 제재에 접촉된다고 하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북한은 또 이런 문제를 또 투집 잡아서 자존심을 또 상하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북한 사람 북한에서 수령을 거부하고 수령을 거부하고 이런 지경까지 왔던 것이죠. 외교부 입장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어제 외교부 장관 강경원 외교부 장관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남북 철도 도로 연결 공동사분 이거를 착수하고 했을 때 재무부라든지 이런 걸 통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워킹그룹 통해서 더 빨리 했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조직과 그 조직이 작든 크든 극단이 크든 작든 이간에 조직은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의사결정 구조가 빨리 결정을 할 수 있고요. 중간중간에 층층시하면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역기능, 순기능이 다 상존하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주요 남북 간의 9.11 군사 합의 이후에 또 9.27 군사 합의 이후에 판문전 합의 이후에 쭉 프로세스 과정을 보면 이 워킹그룹이 굉장히 장애의 요인이 됐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다 보면 순기능도 있겠죠. 그렇군요. 순기능도 있겠지만 역기능이 더 많다고 보신다는 거죠? 그렇지. 지금까지 2년 동안에 해온 1년의 남북관계 상황을 보면 저는 역기능이 훨씬 더 많았다. 남북관계가 얼마든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였는데 불구하고 시계에 실기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해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해체가 많이 능사는 아니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상호 보완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려야 될까요? 운영의 묘를? 그러니까 이를테면 UN의 틀 내에서 우리가 북한에 지원할 수 있고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UN의 제재의 틀 내에서 비군사적 문제랄지 의료보건 문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틀거리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개별 관광 문제랄지 개성공단 가동 이런 부분적 문제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개성공단이요? 개성공단도 일부적인 전면 가동보다는 부분적인 가동을 통해서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UN 퇴체제 틀 내에서 UN 안보리 경계 제재를 벗어나지 않는 그 틀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되고 모색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 타미플루 같은 경우 그런 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보건 의원구단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북한은 상당히 부인병도 상당히 창구를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예를 들면 코로나19 문제도 북한이 상당히 취약하고 이런 기반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인도적 차원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상호 감염병을 예방하는 이런 문제 이런 문제도 얼마든지 상호 교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에는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항의나 이런 건 안 했었나요? 우리 정부 측에서? 이거는 그냥 아닌 말로 보건 약품이고 트럭이 갔다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것까지 막느냐 이런 얘기는 안 해봤었나요? 글쎄 제가 어떻게 해의 주체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미국하고 대한민국을 비교했을 때 힘의 무의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상호 입장을 조율을 하면서 실기를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남북 간의 공동 사업에 대해서 공감되는 형성을 하되 여러 가지 조율하는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실기가 되고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도훈 본부장이 미국 방문했잖아요. 그러면 이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올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이도훈 본부장께서 지금 코로나 이후 사태 주로 대면 회의보다는 화상회의로 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직접 건너간 점은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한반도 상황이 워낙 엄중히 오기 때문에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제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아마 논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문제도 불구하고 화상을 안고 직접 태평양을 건너갔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워킹그룹 문제뿐이 아니라 전반적인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지금 북측에서는 지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워킹그룹 문제를 포함해서 아마 주요 안건을 가지고 갔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북한이 노동신문 통해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우리 유 의원님 또 국방위원회에 계셨으니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북한이 지금 저렇게 김희정 일부부장이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 막말과 쌍소리를 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남북관계에서 그립을 꽉 잡고 있고 우리가 남한의 우위가 있다. 이것을 인민들한테 보여주고 분심을 잡기 위해서 아마 그런 언어도다 같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민들은 순진하기 때문에 그걸 또 그대로 믿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SLBM이랄지 혹은 ICBM이랄지 그런 옵션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항상 생각하지 않는 범위와 장소와 시간에 도발적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명심해야 될 것은 한반도 문제를 더 이상 위기로 고조시켜서는 안 되고요. 청와대에서 또 우리 국방부에서 밝혔듯이 북한이 어떤 그런 행위를 하면 분명히 그 배 이상의 책임이 따르고 또 비례성 원칙으로 강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경고를 하고 경고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가 대북 간 북한과의 어떤 협력이라든지 대화는 계속할 의지가 있지만 그쪽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비례성 원칙에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반도 문제는요. 우리의 북한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 뿐만 아니라 세계의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한반도 문제는. 그러니까 한반도로 둘러싼 주변 사관과 우리는 끊임없이 외교적 노력을 해야 되고 양자, 타자, 육자 이 열려있는 자세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저는 띄어서 이 문제를 추진력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9.19 군사합의나 이런 문제들이 저는 우리 민족의 천재 이루의 소중한 기회다. 이런 기회를 놓치면 우리 한민족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 가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인사이트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역시 국방위원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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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